CJU 테드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경제통상학부 이재영 교수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여섯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것을 들으면서 또 다른 게임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겠지만 한 15분 정도 여러분하고 제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은 잠시 멈추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첫 번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가 그것과 관련돼서 첫 번째로는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요즘 뭐 회사나 또는 여러 곳에서 인성을 갖춘 사람을 많이 뽑습니다 그러면 인성을 갖춘 사람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남을 위한 배려 남을 위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인성을 갖춘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니면 언제든지 버스를 타고 학교를 오거나 또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버스를 탈 때 버스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르신이 버스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하던 스마트 게임을 하는 척 하면서 계속 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걸 잠시 멈추고 그 어르신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양보해 드릴 것인가 그럼 여기서 그 어르신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는 그런 학생 그런 학생이 바로 인성을 갖춘 학생입니다 인성을 갖춘다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양보하거나 배려할 줄 아는 거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간혹 가다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어려운 친구가 있어요 저보다 생활 형편도 더 어렵고 저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장학금을 한번 이렇게 양보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행복이고 아주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친구야 내가 원래 이번에 장학금 받을 수 있지만 너를 위해서 양보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는 아마 그 고마움을 평생 가지고 갈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자 그 인성을 갖춘 사람은 무엇이냐 남을 위해서 양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를 가져라는 겁니다 목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일정한 목표에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어떤 학생은 목표의식이 없고 목표가 없어서 제대로 무엇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에 맞는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맞춰서 실행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잡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목표 잡을 때 10년 후 20년 후 이런 목표 잡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1년, 2년 지나면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 기능은 우리가 상상했던 걸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너무 길게 잡지 말고 짧게 잡으십시오 짧게 그래서 목표를 또 많이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한 달에 하나 정도만 잡으십시오 한 달에 하나 이번 개강을 한 3월 달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를 50개 내겠다 아니면 내가 이번 3월 달 목표는 봉사활동을 두 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짧은 기간에 목표를 하나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그 목표가 세워지는 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걸 여러분들이 실행을 옮기면 한 달에 하나의 목표만 잡으면 1년이면 12개를 여러분들이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잡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표를 잡을 때 남하고 비교를 하지 마십시오 남보다 나은 목표가 아니고 전에 나보다, 전에 내 삶의 방식보다 조금 더 나은 목표를 잡으십시오 우리가 비교를 할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비교를 할 때 가장 우울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비교로 해서 목표를 잡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에 목표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첫 번째 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는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표를 잡자는 얘기입니다 목표를 그럼 이 정도로 해두시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듣는 학생들이 대학생일 겁니다 대학생으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부탁하고 또 요구하고 또 하기를 바라는 것은 많은 경험을 하자입니다 많은 경험을 하자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젊고 아직도 시간도 많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면 아침에 잘 못 일어납니다 체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엄청난 에너지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들을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교에 올라오시다 보면 현수막이라든지 포스터에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인성 관련된 프로그램, 취업 관련된 프로그램 또는 창업 관련된 프로그램, 또는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것을 할까 말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되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취업 프로그램도 좋고 창업 프로그램도 좋고 저는 취업할 건데 창업 프로그램을 꼭 해야 됩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튼튼하고 더 엄청나고 더 훌륭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심한 말까지 표현하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선 신청은 해라 신청은 하고 그 다음에 못할 일이 생겼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우선 신청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이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그런 경험을 해보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쪽에 있으니까 이런 쪽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별로 안 좋은 생각입니다 요즘 많은 어떤 기관들이나 많은 기업체들 또는 시대적인 트렌드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융합적인 인재를 좋아합니다 융합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이거 하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잘하지만 이것도 잘할 수 있는 다양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T자형 인재, S자형 인재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그건 결국에 하나를 잘한다기보다도 다양한 것들의 어떤 경험을 가진 다양한 것들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경험을 쌓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자기랑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은 것이라도 자기랑 관련이 있지 않은 것이라도 한번 해봐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대학 4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졸업할 때쯤에는 훨씬 더 성숙해 있고 성장해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대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존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스존비 들어보신 분 스존비라는 것은 스마트폰하고 좀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냐 매일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스존비라고 얘기하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까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스마트폰을 만지죠 오늘 어떤 뉴스가 있나 오늘 어떤 연예인이 사고를 쳤나 그런 걸 봅니다 밥 먹으면서 또 스마트폰을 합니다 게임을 하죠 그 다음에 학교에 갈 때 버스 승강장까지 또 스마트폰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도착해서 강의실까지 가는 데 또 스마트폰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강의실에 앉아서 또 게임을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스마트폰의 노예가 된 것 같은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길거리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교수님이 오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수님께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아 교수님 잘 지내셨어요 예 이렇게 인사를 하면 교수님도 아 누구구나 반갑구나 이래서 이렇게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건데 저쪽에서 교수님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을 꺼내죠 그러면서 이제 게임을 하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그냥 가버리죠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교수님하고 같이 밥도 한 번 못 먹고 교수님하고 같이 술도 한 잔 못하고 이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좋기는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이렇게 떼어놓는 것도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라도 스마트폰을 좀 멀리하고 조금 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사람들하고 교감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학생들하고 밥을 먹는데 음식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렇게 멍하니 학생들은 다 스마트폰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밥자리에서 식사자리에서 서로 좀 고민도 얘기하고 어려운 점도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 스마트폰 하다가 밥 먹고 헤어지고 전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조금 덜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분야인데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된 겁니다 경제활동 제가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된 특징이 뭔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빌게이츠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죠 마윈도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정주영 씨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또는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그렇죠? 바로 창업가들입니다 창업가 성공한 창업가들 성공한 CEO들입니다 우리는 학창시절에 대부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빌게이츠처럼 생각하라 뭐 잡스처럼 행동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고 결국에 우리가 하는 것들은 대부분 뭡니까? 뭐 공무원이 돼야지 대기업에 가야지 공무원이 되는 것이나 대기업에 가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뭐 그것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아주 스마트하고 아주 활동적이고 아주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다 저는 그러면 창업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창업을 우리는 취업을 위해서 대학 4년 거기다 어학연수도 가죠 그 다음에 자격증 달라고 노력하죠 그래서 취업을 위해서 5, 6년씩 준비를 하면서 창업을 위해서는 1년도 준비 안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성공한 창업가가 되길 바라죠 사업가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그런 에너지 취업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쏟는 만큼 창업을 준비한다면 여러분들도 제2의 빌게이츠가 될 수 있고 제2의 정주영이 될 수가 있고 제2의 잡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생 때 창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주 많습니다 창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러면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그 좋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돈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있겠죠 수익성이 좋으니까 분명히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니까 투자자를 모집한다기보다는 학교라든지 또는 여러 정부 부처라든지 지자체에서 창업 관련된 자금을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업 활동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다면 거기서 또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창업은 사업이라는 것은 경영만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지 소비자의 심리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경영학적인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다 담아져 있을 때 아주 성공적인 창업 활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에 한번 창업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취업과 관련된 얘기를 하나 더 해보고 싶습니다 취업과 관련된 얘기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창업 말고 취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이 회사를 내가 다닐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급여라든지 어떤 회사의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급여를 많이 주는 회사일수록 빨리 나가게 됩니다 급여를 많이 주는 회사일수록 빨리 나갑니다 왜냐? 급여를 처음에 많이 주면 신분이 상승할수록 직급이 상승할수록 보수가 커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구조조정할 때 신입사원, 평사원 3명을 구조조정하는 것보다는 중간급 1명을 구조조정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회사를 선택할 때 보수가 중요하냐 또는 어떤 회사의 브랜드가 이름이 중요하냐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거 회사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인간관계란 무엇이냐 그 회사 내에서의 상사 또는 부하직원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좋으면 급여가 조금 적어도 회사를 다니기가 즐겁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많이 줘요 그런데 회사를 출근하면 상사가 맨날 쪼이고 부하직원은 맨날 날 치고 올라오고 올라오고 내가 일이 힘들어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다 각자 일하기 바쁘다고 그렇게 인간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돈을 좀 많이 준다고 해도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를 여러분들이 다닐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회사 구성원들하고의 인간관계입니다 그것이 좀 좋다면 보수가 좀 적어도 그 사람들하고 일하는 것이 즐거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결정할 때 취업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인간관계다 그럼 인간관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회사를 좀 다녀봐야겠죠 그런데 다니는데 회사 같은 경우는 6개월이나 3개월 인턴 기간이 있습니다 인턴 때는 잘 안 해주는 회사들도 많아요 왜? 우리 직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회사를 최소한 1년은 한번 다녀보십시오 1년은 한번 다녀보십시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런 말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데 있어서 부모를 욕하거나 또는 어떤 법적인 나한테 강요를 하거나 이런 것들만 아니라면 무조건 다녀봐라 1년은 간혹 가다 특히 철강이나 기계나 이런 쪽에 있는 회사들은 회사 조직 문화가 상당히 강성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그래요 잘 못하면 돌대가리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대가리는 제가 일을 잘 못해서 돌대가리라는 소리를 들은 거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냥 흘려버리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아닌 저의 어떤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낮아서 욕먹는 거는 좀 괜찮지만 부모를 욕하거나 이러면 나와야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한 1년은 다녀보십시오 다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소통이 되고 괜찮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다니시면 되는 거고 아 이거 도저히 아니다? 그럼 옮기시면 되죠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를 조금 기준점으로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친구들끼리 그럽니다 술 먹을 때 취식하면 나는 뭐 1년 연봉이 얼마야 또 나는 뭐 한 달 월급이 얼마야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다 뻥이에요 어디나 급여는 다 대앱이고 또 급여를 객관적으로 비교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 일하는 업무의 강도라든지 또는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무슨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주택 가격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보면 이게 높다 낮다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값하고 청주에서 아파트 한 채 값이 서로 다른데 똑같이 급여를 받으면 아파트 살 수 있는 상황이 서로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인간관계에 좀 연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취업과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듣는 질문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교수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뭐 이런 걸 물을 때가 있습니다 아 고민되죠 그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은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은가? 근데 솔직히 이 퀴즈는 넌센스입니다 왜냐? 좋아하는 일은 잘하게 돼 있거든요 그 일을 잘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게임을 잘해요 그 친구는 게임을 좋아하는 거죠 어떤 친구가 축구를 잘해요 그럼 그 친구는 축구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잘하는 것하고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곧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제가 한 여러분들하고 지금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제가 이제 요약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자 그게 무슨 소리냐?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짧지만 목표를 세워서 살아보자 긴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긴 목표는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짧은 목표 이번 주, 이번 달, 이번 해 요 정도만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런 말도 하나 합니다 최고 경영자는 월급이 많아요 사원은 월급이 적고 그러면 사원은 이제 어떤 행정 업무를 하겠죠 최고 경영자는 뭐를 합니까?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세웁니다 비전하고 목표가 잘못 세워지면 그 회사는 쓰러져요 여러분의 인생에 목표를 세우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최고 경영자, CEO는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꼭 목표를 세워라 그 다음에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학생활에서 뭐죠? 그렇죠 경험을 많이 하라 경험을 근데 이때 경험을 많이 하는데 좋은 경험을 많이 해야죠 그죠? 뭐 술 먹고 오바이트한 경험 또는 뭐 술 먹고 사람 때린 경험 또 수업 땡땡이 쳐서 F 맞은 경험 이런 건 필요 없는 경험입니다 좋은 경험을 해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좋은 경험을 많이 해라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사용을 좀 줄여라 그러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면 그때 뭐 할까요? 저는 책 읽기를 추천합니다 신문 읽기나 종이로 된 거 그런 것들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죠? 경제활동과 관련돼서 그렇죠 대학생활할 때 반드시 창업은 한번 해봐라 그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때 자기 돈 가지고 해요 안 해요? 그렇죠 자기 돈 갖고 하지만 안 돼요 사업은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투자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투자자가 모으기 쉽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세요 우리 학교에도 아주 많은 창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그 창업 지원금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창업 활동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원금을 다 써버렸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실패하면 실패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보수나 이런 것들 고려하지 말고 인간관계를 먼저 고려해라 여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섯 가지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재는 과거들이 모여서 현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와 현재가 모여서 미래가 됩니다 과거는 지금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현재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축적시키고 쌓아가냐에 따라서 미래가 더 밝아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과거는 지나간 거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여섯 가지 이것들을 꼭 좀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고 인생에 있어서 매 순간 소중하지 않은 순간은 없습니다 매 순간 결정적이지 않은 순간은 없어요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미 있고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동영상 강의를 들어주신 또 시청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충분한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더 나은 여러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